민족 최고의 명절 추석입니다. 추석은 여전히 다가옵니다. 그것처럼 우리 민주주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. 그리고 더 꽉 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시는 것도 어려우실 테고 또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자녀분들 걱정하시는 것도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정치가 조금 더 행복한 우리나라의 모습 조금 더 평화로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최고의 명절이 정말 최고의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일부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. 그렇지만 언제나 밝아오는 보름달처럼 또 언제나 찾아오는 추석처럼 우리 곁에 늘 행복과 평화와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